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 노 부부에 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은 몸과 같은 몸이었지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은 자 같은 사라의 몸에서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 앞에서 별 볼일 없는 존재다, 사라처럼 나도 믿음이 죽은 자 같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중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서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집을 떠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났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목적지를 모르면 떠나지 않습니다. 혹 목적지를 알아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떠나라시니까 순종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부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아주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쩌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디를 가자 하면 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는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가는데? 라고 묻겠죠.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데 갈 거야 아빠 따라와 그러면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좋은 데 가는 거야 그리고 쫓아가게 되죠.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빠,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다. 좋은 데 간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만 좋지 나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 줄 믿는다면 그분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목적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믿는 믿음보다도 못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 한복판에 차를 몰고 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주소를 주면 제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는 것이죠. 네,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이든 시카고든 어디든 주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I have faith that if I just have the address I could go anywhere Chicago, New York or whatever city it may be 그런데 그것도 업데이트가 안 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God does not need any 업데이트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a omnipotent, omniscient God who can do all things, knows all things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른 상태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Do you trust in God? Amen.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문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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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그리고 사흘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말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시죠. 그분께서는 사흘만에 부활하신 부분을 지금 살아계시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세렛예배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네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네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은 사람이 다네엘이 아니고 다네엘의 왕이었던 다네엘 왕이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내린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랑하던 다네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밤새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렇게 그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 앞에 큰 소리로 다네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네엘을 부를 때 그 앞에 수식한 말이 하나님의 종 다네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네엘 왕이 다네엘의 삶을 보는 가운데 아 다네엘을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When Darius observed 다네엘's life he saw the living gods in 다네엘's life 여러분들 삶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 저 사람 이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12년 전부터 복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발을 안지 못할 때에 우리를 하여금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믿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제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야할 궁극적 목적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도상의 어디라고는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받게 될 영원한 유성으로 받게 될 땅을 목적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장래 유옵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장래 유옵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 유옵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가 믿음으로 바라본 궁극적 목적은 그의 생애 동안에 도달하지 못했고 천 년이 지난 후 그리고 또 다른 천 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착하게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봤지만 그는 당대에 자기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주 야옥과도 보러 3대가 펄럭거리는 텐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야원한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도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로 부르셨지만 언제 왕이 올라서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하리라고 부르셨지 그가 몇 살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순교를 어디서 하게 되고 이런 로드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보금의 사환으로 삼겠다. 보금의 애원 보이로 살았겠다라고 하셨지 그가 후에 얼마나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사명 애로의 부르심이며 그 사명이 곧 우리 각자를 향한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구원 받은 것으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얻어야 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시작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일정한 과정에 돌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에 이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야 성공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이름대로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당시에 고대의 건축물 특히 중동지역 건축물은 대개가 다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을 놓죠. 그런데 제일 먼저 녹는 기초석이 코너스톤 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발로 해석하면 모퉁이 돌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는 역할을 보는 기준돌 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는 역할을 입니다. 가로 세로로 정확하게 기초석을 쭉 이어놓을 수 있는 기준돌 이 바로 코너스톤 이죠. 사실상 코너스톤 은 예수님 자신 입니다. 그 예수님이신 코너스톤 에 따라서 그 다음 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놓여지고 그 위에 또 다른 돌들이 쌓여져서 건물을 이루게 되죠. 코너스톤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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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를 코너스톤 닮아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교회는 전체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 앞에 언젠히 굴복한 교회이며 또한 복음을 위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교회이며 사랑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세 가지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아니면 굳이 여기에 또 다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굴복하는 교회 모든 교인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교회 형제 자네들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에 이루는 로드맵을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신구역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똑같은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모든 것이 다 새겨져 있고 그려져 있는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사회를 하기가 쉬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블루프린트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블루프린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블루프린트보다 더 확실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도 로드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길 대신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도 그분이 우리 속에 길 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신 데로 가면 우리는 실패가 없고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면 이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운전을 하고 제가 찾아가지만 여기 와서는 제 아들이 운전하는 차 제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 딸이 운전하는 차 사이가 운전하는 차에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그들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감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면 앉아서 거리를 구경하고 편안하게 가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하죠. 우리의 길 대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데려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여기서 LA까지 가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인생의 일 전체를 가는데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십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디를 가는데 방향이 전체적으로 보면 왼쪽 방향으로 갈 때 거기에 도달하는 걸 제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보면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되게 오랜만에 서울으로 올라가면 하도 빨리 길이 바뀌어 가지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서울 전체 지역은 아는데 이게 왜 왼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갈까 그래서 제가 안대로 왼쪽 방향을 틀면 그때부터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게 되죠. 제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하라신대로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내 생각 따라가다가 망하는 여우가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준비된 마음 만큼 준비된 태도 만큼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출애급 기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세를 통하여 출애급 했을 때 그들이 도착해야 할 궁극적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복지 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14일 길이였지만 무려 40년 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우리는 여우수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거기서 갈 수 없다고 사람들을 낙담시켰던 그 결과 하나님께서 40년 그들을 광렬을 도기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300년 400년 전에 요셉 시대에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 결과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붙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노예 근성들을 제거시키고 벗기시는 그런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이동 지역을 다음 수경지를 찾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내서 지역 정찰을 하거나 그 정세를 살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 한복판에 있었던 성소 텐트 위에 치솟았던 구름기둥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텐트를 다 접어서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스톱을 하면 그들도 스톱을 하고 거기에다가 성소를 먼저 치고 그리고 자기들의 텐트를 쳐서 수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이때쯤이면 떠나야겠구나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만 했던 것은 한가지였는데 구름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이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정화로 먹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의 실증을 느낀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웃었었을 때 매출하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지역이 좋을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간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수와의 리더십 하에 요단강을 건너 가난 복지를 정복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모세 때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고 또 갈라져 있던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수와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광물에 발을 딛는 순종으로 그 강을 마르게 하고 건너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They had to step into the water. And in the battle of Jericho we recall that they had to do this ridiculous ceremony of going around the city of Jericho six times for the six days and the seventh day they would go around march around the seven times and we find them as a transform the people of faith as we see Joshua and the people fighting against the five united kings of the amorites and God has sent them the hornet before them to destroy them and they were able to obey every step of the way of God's word and every step of the way we find the phrase in the Bible that God spoke to Joshua and he obeyed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며 모시고 그분이 그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과 같이 주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서 오시는 것으로 끝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실의 결과로 이 코너스톤 교회가 건강한, 탄튼한 주님의 몸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Do you pray and do you want this church to grow based upon our faith in Christ on our service and our love to Him?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궁극적 목적을 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성공한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If that is our faith to be built as a body of Christ, if that is our destination, we must obey Him every day and listen to Him and follow His footsteps. 히브리스 12장 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있는 주라는 것은 로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믿음의 저작자, 영어로는 author, 저작, 믿음의 저작자 또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런 말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주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동자에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계속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령 따라 영어로 더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뭐라고도 있습니까? 성경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이것이 매일매일 삶에 주님을 순종하고 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시죠? 또 지금 보니까 가을에 gospel project가 있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배우시죠? 또 목장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시죠?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란 복된 기회들을 통하여 로드 베이비 아닌 매일의 삶에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놀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I pray and bless our congregation that we would not seek a road map but Jesus himself would be our our master plan and daily our guide and we would reach the destination that God has called us to be a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로드맵이 아니라 매일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비결인 것을 다시 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for reminding us that 하나님kins